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많이 계셨죠. 오늘 아주 바쁘신 와중에도 오셔서 지금 강연을 할 테니까 아주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봉준호 감독님 모셔보겠습니다. 극복되지 않는 불안과 공포. 영화 창작 과정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제목이 좀 거창해요. 큐브릭이 스필버그한테 물어봤대요. 너는 어떨 때 영화 찍는 과정에서 어떨 때가 제일 싫냐. 그랬더니 스필버그가 1초에 망설인 듯이 차에서 내릴 때라고 딱 그래요. 감독의 직업을 가지거나 아마 영화 현장에 하신 분도 아마 그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스필버그 같은 사람도 우리가 본 영화의 신에 근접한 사람인데 그런 걸 차에서 내리기 싫은 거예요. 아침에 현장에 이제 수백 명의 막 그 스태프과 배우들이 막 잡아먹을 듯이 기다리고 있는 거네요. 감독을 현장에 도착하면 이미 막 질문이 한 200개씩 쌓여 있고 그러거든요. 안제이 바이다 라고 있어요. 폴란드의 진짜 진짜 거장이신데 엑스트라 500명이 대기하고 있는 촬영장으로 가면서 운전기사한테 차를 좀 세워달라 그런 다음에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토하는 그 얘기가 있어요. 그 현장에 가해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분이 무슨 신인 감독이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이미 그때 오스카 외국 영화사까지 다 받고 난 뒤야. 산전수전 다 겪은 훈대도 그런 중압감이 있는 거죠. 왜 그럴까. 특히나 그렇게 영화를 잘 찍는다는 양반들이. 집착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공포의 근원이 집착이다. 집착이 있기 때문에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 집착이 해소되지 않을까 봐. 어떤 장면이 있을 거야. 아마 찍고 싶은 머릿속에. 그게 맴돌고. 어떨 때는 그런 장면 때문에 그 장면을 찍기 위한 핑계로 시나리오를 쓰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찍어갖고. 그 화면을 소유하고 싶은 거지. 그 시점이 올 때까지는 계속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거죠. 에얼리언 같은 영화도 있었고 많은 몬스터 영화들이 있었지만 항상 괴물의 신체 일부를 보려면 한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 기다림이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는 무조건 시작한 지 15분 이내에 백주대낮에 햇빛 아래 괴물을 통째로 전신 다 보여주마. 보여준 후에 시작하리라는 이상한 객기가 있었어요. 대신 이제 그 그래서 그 장면에 대해서 집착이 많았고 준비도 많이 했죠. 괴물이 나올 법한 폐쇄된 우주 공간이나 이런 어비스처럼 심의 몇만 미터가 아니라 내가 사는 동네에서 나온다라는 우리가 일상적인 공간에서 나온다는 이 영화의 출발 자체가 사실은 되게 부조화에서 말이 안 되는 것끼리의 조합인 거잖아요. 영화 스스로도 황당해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거 자연스럽죠. 리얼하죠.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어머 이게 말이 되니? 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가 여기서 보면 이제 마침내 본격적인 아수라장이 펼쳐지고 가장 일상적인 앵글이잖아요. 우리가 시내버스를 타고 한강 다리를 건너면 이 앵글이 되는 거잖아요. 서강대교에서 달리는 시내버스에서 보는 시점이란 말이야. 근데 57분 교통정보가 나와. 57분 교통정보와 함께 괴물을 보는 거예요. 그 느낌을 여기서 어떤 정점에 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찍는 나도 황당하다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너무 당황스럽죠. 여러분. 저도 찍으면서 황당합니다. 심지어 57분 교통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괴물이 뛰어갑니다. 이런 거죠. 라스트 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집착은 거기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단지 그 라스트 씬에 왜 이 엄마에 관한 영화가 달리는 고속버스에서 관광버스에서 춤추는 아줌마로 끝나라 했던가에 대해서 짧게나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한 페이지짜리 시놉시스에 이미 라스트가 있었어요. 역설적으로 이 엄마가 효도관광, 자식이 효도관광을 보내주면서 이 엄마뿐 아니라 수많은 한 일군의 그룹의 엄마들이 나와오면서 그들이 다 미친 듯이 고속버스에서 춤을 추면서 영화가 끝이 난다라고 이미 한 페이지 반짜리 짧은 시놉시스에 이미 라스트가 있었어요. 그 장면을 꼭 찍고 싶었고 아까 뭐 핑계거리 얘기도 했었지만 두 시간짜리 영화가 다 그 장면을 향해 달려가는 느낌? 그 장면을 찍기 위한 핑계 같은 식으로 했었는데 여섯 살 때인가 일곱 살 때인가 어렸을 때 처음 봤어요. 달리는 고속버스에서 한국의 어머님들이 아줌마님들이 막 춤을 추면서 이게 버스가 실룩실룩하고 이거를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보고 제가 어린 마음에 되게 좀 놀랐어요. 왜 저러지? 그러다 이제 대학교에 가서 오대산 국립공원에 갔는데 그 국립공원 입구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관광버스 하나가 서 있는 거야. 국립공원에 다 왔는데 차에서 안 내리고 이 50명 정도가 춤을 추고 있는 거야. 그 흥이 그 흥을 주체를 못해서 이 아주머님들이 한 아저씨들도 한 20% 섞여요. 이게 막 춤을 추던 거야. 이걸 보고 또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흥에 겨우면 저럴까. 그 아줌마들이 왜 그렇게 노는지에 대한 어떤 그 정서를 이해하기까지는 저는 되게 오래 걸렸어요. 왜 달리는 버스에서 저렇게 몸부림치듯이 놀아야 되는가. 어릴 때 품었던 그 막연한 의문의 해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영화가. 달리는 버스 이것도 이제 한 구체적으로는 제 머리에 한 4, 5년 맴돌았고 저 대학교 때 오대산에서 본 것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한 19년, 18년 정도 이제 머릿속에 있었던 거죠. 저 이미지가 암적으로. 감정에 충실한 장면인 것 같지만 사실은 또 알고 보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테크닉이 되게 많이 동원된 집요할이 많지 준비를 많이 했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광선이 수평으로 이제 버스를 관통하기를 바랬었어요. 이제 막상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일단 그 남북 방향 도로를 찾아야 돼요. 길이 남북 방향이어야 이제 태양광이 이렇게 90도로 통과. 이게 90도여야 되잖아요. 90도로 이거를 통과해야 되고. 찍을 수 있는 찬스는 하루에 두 번밖에 없어. 30분씩. 아침에 30분. 해질 때 30분. 조건이 너무나 복잡한 거야. 이미지상으로는 내가 너무나 찍고 싶던 이미지고 그냥 정서적인 그런 건데 사실은 테크니컬리 엄청 복잡한. 그래서 1월 7일이 딱 나온 거예요. 그 계절에 따라 태양각도 바뀌잖아요. 이 도로를 찾았어요. 우리가 인천공항 주변에서. 인천공항 옆에서 찍은 거거든요. 뻥 트였잖아요. 활주로가 있으니까 얼마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건물도 없고 산도 없고. 공항 근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공항 근처 이 길을 찾았는데. 그래서 이 길과 달리는 이 길과 태양이 90도가 되는 게 언제요? 그랬더니 1월 7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경표 촬영감대에서. 1월 7일에 찍자. 라고 이미 나를 박아놨었어요. 사실 이 샷은 그날 그 순간의 다큐멘터리인 측면이 좀 있어요. 이 아줌마들의 몸부림하고 태양과 또 카메라도 달리고 있거든요. 망원렌즈를 끼운 채로. 여기서 어디서 빛이 뚫고 나오고 어디가 끊길지는 사실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 리허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되게 몇 달간 전체 영화에서 제일 오래 저는 대학교 때부터 이 이미지가 계속 머릿속에 있었고. 오대산을 갔을 때부터. 촬영감독과 스태프들과 준비를 한 것도 되게 몇 달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찍은 거지만. 사실은 이 안으로 들어가면 우연의 뒤범벅이라는 거지 또. 그래서 아까 괴물대와는 달리 이 장면은 정말 인천공항 옆에 있는 매립지에 내 종양덩어리를 빼서 툭 바닥에 던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었어요. 찍고 돌아올 때. 설국열차은 400억이라는 예산이지만 제일 힘들었어요. 제일 빡빡하고 찍어야 할 내용과 찍어야 할 장면에 비해서 되게 정말 타이트한 기차 영화로서 이 영화를 찍으면서 하여튼 앞으로 전진하려는 자와 그걸 막으려는 자가 충돌을 하면 기차라는 데가 보여요. 우회로가 없잖아요. 그냥 일직선의 공간에서 전진하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가 충돌했을 경우에 그 힘의 충돌이나 유혈이 낭자한 에너지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가장 극한의 상태에서 보여주는 어떤 거의 보다가 지치는 그런 전투씬을 찍고 싶었거든. 그게 여기 다 집약이 돼 있는 건데 사실 겉으로 내색은 안 하지만 좁고 긴 일직선 기차에서 두 시간짜리 영화를 찍는 거 아니에요. 공간의 자유가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전화 촬영감독이나 되게 처음에 겁이 났던 기억이 나요. 오히려 그 안에서 또 전투씬을 찍는 거란 말이죠. 기차 안에서. 그거의 정점에 있는 장면들인데 그래서 역으로 괴물때도 그랬지만 더 뻔뻔스러워지는 방법 기차 안에서 이런 전투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더 뻔뻔스럽게 그냥 밀어붙인 거죠. 사실은 이제 논리적 물리적으로 짚어봤을 때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 밀어붙였던 거 같아요. 어떻게든 기차 영화를 기차에서만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 기차에서만 나올 수 있는 액션들 기차라는 공간을 통해서 표현되는 여러 가지 주제들 계급적인 주제나 철학적인 주제조차도 기차라는 물리적 공간을 통해서 모든 걸 해보고 싶다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되게 이상한 집착이고 스스로에게 짊어진 짐 같은 거였는데 10년에 걸쳐 그게 해소가 되니까 되게 개운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시나리오에 쓴 것들은 찍긴 다 찍었어요. 처음에 준비 과정에서 미리 컨트롤을 했어요. 그래서 막상 촬영에 들어가서 뭘 못 찍은 건 없었고요. 한 번 제작사 측에서 압박이 온 적은 있었어요. 기차 칸 수를 좀 줄이자. 서로 다른 26칸이 나오는데 영화 전체. 그 한 칸 한 칸이 되게 큰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미술 비용, 세트 비용이.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미 26칸도 줄이고 줄이고 다 정말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더 줄일 수는 없다, 나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좀 절묘하게 타협을 했었죠. 칸의 종류를 줄이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계속 환경과 기차 칸이 바뀌면서 새로운 세계가 보이고 마침내 그 모든 여정을 거쳐서 엔진 칸에 도착하는 거잖아요. 마침내 에드 헤리스를 만나고. 그 길고 고단한 여정의 느낌이 제대로 살려면 그 여정의 느낌이 중요한데 가뜩이나 지금 26칸 정도로 압축한 건데 거기서 자꾸 빼내기 시작하면 이게 짧게 왜 이렇게 기차 세트를 한 칸을 만들어 놓고 이 몇 카트밖에 안 나오냐. 이 칸을 이렇게 휙 지나가냐. 오히려 그게 더 필요한 거죠. 분명히 칸이 존재함을 보여주지만 대수롭지 않은 듯 휙 몇 커트만 나오면서 지나가버리는 칸들이 있잖아요. 클럽 다음에 나오는 칸도 그렇고 그런 칸들이 몇 개씩 있어요. 오히려 그게 영화를 더 두텁게 보이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살짝 다뤄진 칸들이. 그거 그냥 계속 얻어야 돼요. 영감을. 이게 또 직업이고. 사실 매 순간 다 영감이나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죠. 촉수가 얼마나 예민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질문 받았을 때 항상 괴물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괴물의 그 영화의 시나리오에 또는 그 영화 스토리의 플롯의 다른 점 또는 새로운 점은 괴물이 희생자를 잡아먹거나 해치거나 하는데 이 영화는 괴물이 희생자를 운반하잖아요. 운반하잖아요. 납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 영화의 플롯을 다른 몬스터 영화랑 완전히 다르게 만든 거였고 영화가 사실은 괴물 영화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유괴 영화예요. 유괴범이 괴물인 거지.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어 그런 플롯의 최초의 아이디어를 제가 어디서 얻었냐면 그냥 그 디스커버리, 내셔널 지오그래픽이었나? 디스커버리였냐? 그냥 동물 프로 보다가 얻은 거예요. 디스커버리 채널 보는데 펠리컨이 나오더라고요. 펠리컨이 물고기를 운반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게 괴물에 적용이 된 거예요. 거기서 플롯이 막 새끼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아이디어는 결국은 다 우연히 그냥 디스커버리 채널을 보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상 하루에도 그런 수백 번의 찬스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언제 어떻게 캐치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자극은 영감은 도처에 이미 널려있다고 생각해요. 관객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죠. 이 인더스트리에 감독뿐 아니라 프로듀서 특히 투자 배급하시는 분들 관객에 대한 다 거대한 공포감이 있고 그 잘못된 공포로 인해서 많은 일들을 그르친다고 생각해요. 관객을 모른다. 관객의 실체가 무엇이며 관객이 뭔지 알 수 없다라고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관객을 모른다고 인정함으로써 관객으로부터 그냥 해방되고 싶어요. 저는. 어차피 모르는 거라는 거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고 관객들의 호응에 대해서는. 어차피 모르고 예측하는 게 불가능할 바에는 소신껏 하자는 거죠. 너무나 투철한 오로지 관객만을 위주로 생각하고 기획했다는 영화들도 결국은 흥행에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확률은 되게 대동소이해요. 자기 자신한테 충실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을 만족시키려고 한 번 애써 보세요. 물론 다른 사람한테도 보여주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려고 체면을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첫 번째 관객이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찍는다. 오늘 두서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데뷔작이 프란다스에게가 상업적뿐 아니라 비평적으로도 되게 실패했죠. 뜨뜨미지간한 평과 전혀 각광을 받지 못했었죠. 흥행이 안 되더라도 신인 감독상을 휩쓰는 그 해외 그런 영화들 같은 것도 꽤 있는데 전혀 그런 영화도 아니었고요. 많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다행히 좋은 제작자분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영화를 같이 하자고 기다려준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 덕분에 힘을 얻었던 것 같고 데뷔작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만족스럽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지 못해도 그래도 장편 영화를 찍었다. 이제 어찌됐건 장편 영화 감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느낌? 자포자기 같은 느낌일지라도 어쨌든 그 느낌이 한번 지나가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면이 있었어요. 저는 무척 운이 좋은 행운의, 운이 좋은 감독인 것 같아요. 다섯 편의 영화를 다 디렉터스 컷으로 개봉시켰고 또 제가 기획, 제가 계획한 프로젝트가 소위 이제 영화계 표현들, 엎어진 적이 없어서 다섯 번 다 기획했던 것이 다 엎어지지 않고 무사히 영화가 완성이 돼서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상업영화다, 작가주의 영화다 이런 식으로 틀을 나눠서 생각하진 않는데요. 늘 제가 하고 싶었던 스토리와 제가 구상한 영화를 찍을 수 있었기 때문에 참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노력을 많이 했죠. 집요한 노력도 많이 했고 또 근데 노력 안 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운이 되게 좋았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데뷔를 한 시기도 그랬고 힘이 있는 그 당시 투자자와 감독 사이에서 창작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제작사, 제작자의 어떤 보호 속에서 운 좋게 좀 독특하고 특이한 작품으로 데뷔를 했던 것 같고 점점 더 특이한 영화를 하지만 그래도 계속 간섭을 안 받을 수 있는 이미 그 안정된 범위 안에 들어가면서 그 작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제 의지대로 된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 시대나 상황이나 환경이 그렇게 돌아갔던 거고 요즘 데뷔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무척 어렵고 힘들고 제가 데뷔할 때보다 훨씬 큰 압박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건투를 빌지만 반면 좀 미안한 느낌도 있고 저 세대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행운이 많이 따랐죠. 자신의 어떤 재능을 믿고 자신부터 자신의 재능을 존중하면서 소신 있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pande 시식을 시작한